어? 캣티가 메이크업 해달래. 알았어. 두피마사지. 조금 아프세요. 플럼퍼. 요즘 이게 유행이. 촉촉 립. 조금 아프세요. 아 주무시면 안 돼요. 주무시면 못해요 메이크업. 아니 뭐하는 거지? 아 건조하세요? 인공담물 더 받을게요. 불법적으로 상황이 맞는데?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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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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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료 노래 했어야 돼요. 손님 빨리 접대해 드리고 계산해야지. 너 지금 뭐하는 거야? 조금 신나게 가실게요. 일어나셔야 돼요. 이게 은근 겁니다. 촉촉. 핸드클림도 조금 바르고 귀여워. 렌즈 껴드릴게요. 렌즈 끼고. 마스카 도와드릴게요. 마스카 도와드릴게요. 아니 너무 신났는데 노래. 내 노래를 왜 이렇게 신나지 않지? 잠시만. 뭐하게 되지? 너무 활기찬데? 하하하하. 하하하하. 마스카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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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떠세요 손님? 하하하하. 아. 거의 다 완성됐어. 하하하하. 거의 다 완성됐어. 하하하하. 하찌라기 아 진짜 좋다 진짜 손님 연예인 해시될 것 같은데 강막이 아파요 강막이 아파 눈걸이 맘을 뜯어 눈을 찌르러 아래 보실게요 아이고 위에 저희 진짜 이래요 이 정도 괜찮을까요? 괜찮으실까요? 립 발라달래 립 발라드렸어? 알아서 바르세요 뭐? 손님 지금 가시려고 가시려고 하시나 손님 발라드릴게요 진짜 립 발라드릴게요 아니 손님 립 발라드릴게요 립 발라드릴게요 아니 립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뭐하는거야 지금 손님이 잠시만 손님 잠시만 뭐하는거야 립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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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셨어요 손님 저희 직원이 얼마 들어온지 안 돼가지고 정말 너무 죄송했습니다 완벽하시다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 저는 손님 지금 너무 아름다우셔서 지금 진짜 새 사람을 만들어 드렸어요 제가 너무 아름다우세요 오늘 방문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렸고요 결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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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받아도 되는 건데 아 네 그러면 입금을 해주시겠어요? 아 네네네 환불 될까요? 환불이요? 환불? 혹시 환불의 뜻을 잘 모르시고 환불의 뭔지 모르지 환불의 의미를 이제 사전에 검색을 해보시며 입금하셔도 괜찮으세요 지금 조금 곤란하시면 입금은 언제든지 괜찮으신데 환불 아 일시불로 잘못 말씀하신거죠? 어 쇼표 웃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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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세요 응 뭐 나가세요 그냥 웃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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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어